다음 참가자는 은가은 씨입니다. 오늘 은가은 씨가 준결승 무대에서 부를 노래는 150만장 앨범 판매 대기록을 세웠던 태진아 레전드 최고의 히트곡 옥경입니다. 어떻게 알겠는데? 은가은 씨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파이팅! 분위기 너무 이쁘다. 약간 스윙 재즈파 그런가 보다. 아 재즈파 느낌으로? 아 맞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고향을 물어보고 오오! 너무 섹시하다. 이 이름을 물어봐도 아 잘한다.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이렇게 슬퍼했나 이 노래가 이렇게 슬퍼했나 이 노래가 대답하지 않네요 바라보는 눈길이 끝에 있는 속이 저저저 잊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가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줘 대답 없이 구옥에 숙인 홍경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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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변해보는 느낌이 찾아 있구나 너도 나도 거룩해 흘러가 지호야 어디서 무엇을 하며 선곡이 너무 좋다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줘 대답 없이 구옥에 숙인 홍경이 구옥에 숙인 홍경이 구옥에 숙인 펜프 아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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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은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이고 이렇게 슬펐나요? 소리가 너무 성냥이 시원시원하고 어떻게 소리를 작게 줄이면서 속삭이듯이 잘 불렀다가 폭발적으로 또 불렀다가 소리를 자유자재로 감정 조절도 잘하고 소리 조절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떨려. 못 깠어. 어떡해.